국정감사를 받는 기간은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모르세의 태도와 변명을 열어놓는다면 귀를 막고 종을 훔치는 어민이 소종의 보족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오늘의 시세 한국인의 중심채널 KBS 1라디오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중심채널 KBS 1라디오가 2위 질환입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K1라디오입니다. AM 891kHz KBS 1라디오입니다. AM 891kHz KBS 1라디오입니다. AM 891kHz KBS 1라디오입니다. AM 891kHz KBS 1라디오입니다. AM 111kHz KBS 1라디오입니다. AM 891kHz KBS 1라디오입니다. AM 891kHz KBS 1라디오입니다. AM 891kHz KBS 3라멘 동영상 AI관 estirado-Zski1 munich 돌아오 KBS 11,9kHz KBS 1라디오 3라birds MHz KBS 3라디오에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